이번 시간은 기본작업 세번째 조건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조건부 1번 시트 클릭하셔서 A4부터 H18 영역을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문제에서 영역을 제시하는데요. 간혹 조건부 서식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이 범위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A4부터 H18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A3부터 범위를 지정하는 사용자가 있고요. 또는 범위를 이렇게 거꾸로 지정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조건부 서식에서 두 가지만 주의한다면 범위 지정하시는 게 제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거꾸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첫번째 셀 A4부터 H18 정확하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넣기 위해서는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새 규칙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새 규칙에 오셔서 아래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수식은 항상 시작할 때 등으로 시작합니다. 등으로 넣으시고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서식을 넣고자 합니다. 학번에 갔을 때 8자리 숫자인가요? 9자리 숫자이네요. 왼쪽에서 4글자만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이 201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4글자를 추출하는 함수,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돼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아직 여러분이 계산 작업에 함수를 배우지 않고 조건부 서식에 함수가 좀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부를 좀 반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조건부 서식에 오셨다면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 몇 글자를 추출한다라고만 좀 알아두시고 뒤에서 계산 작업에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 다음에는 가로가 열려요. 첫 번째 A4셀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A4셀을 선택하면 달러 A달러 4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달러라는 표시는 뭐냐면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딱 A4셀만 비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확본 후 A4셀 하나만 있나요? A4, A5부터 A18셀까지 있어요. A열에 있지만 앞에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F4라는 키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동영상 강의에서는 4 앞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달러를 지워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우실 때 방향키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클릭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워볼게요. A4를 선택하고 4 앞에 있는 달러 지우라 그랬지 키보드 방향키를 하나 움직여서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마우스로 4 앞을 클릭하시고 달러 지워 주시고요. 다시 마우스로 4 뒤에 클릭하신 다음 심표 A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4, 5, 6, 7, 8, 9에서 범위 지정된 영역의 위치까지 바뀔 거고요. 4글자를 추출하는 값이요. 가로 탔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학번의 왼쪽에 4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값이요. 2019와 같습니까? 2019 숫자 아닌가요? 지금 학번에서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문자예요. 문자 처리를 하시면 돼요. 문자는 이렇게 큰 다운뷰 처리하시면 되고요. 2019 문자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서식을 눌러서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표준색의 파랑으로 글꼴 색을 표시하래요. 글꼴에 오셔서 색에 오셔서요.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색에서 표준색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학번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의 4글자 추출한 값이 2019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글자 색깔을 같은 행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파랑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습하신 내용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F사를 이용한 절대참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예지에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부 2번 클릭하겠습니다. A4부터 G15 선택할까요?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문제 수식을 사용하죠. 색 규칙을 누르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이니까 등호가 필요한데요. 지기가 차장이고 이면서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이면서 두 가지 조건인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and란 함수를 사용해요. 여러 개 조건이 있는데 여러 개 조건 모두 만족해야 돼요. 하시면 and 함수 사용해요. 만약에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하시면 or 함수 사용하는데 뭐뭐 이면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어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지기. 지기의 첫 번째 데이터가 C4에 있네.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되는데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우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4 앞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달러 지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에서 F4라는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린다면 C4를 클릭하고 깜빡깜빡 하실 때요. 여러분의 키보드 위쪽에 F1부터 F10이라는 기능키가 있습니다. F4라는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C 앞에 있는 달러가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F4를 눌러볼까요? 4 앞에 있는 달러가 지워집니다. F4라는 키, 키보드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달러를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고 하는 거를 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C4로 바뀌어 있을 때 그 값이 차장하고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 처리하셔야 되겠죠. 문자니까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 C4셀 클릭하시고 F4, F4 두 번 누르신 다음 그 값이 500만원 미만 작습니까? 500만원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작성하셨어요. 엔드에 대한 작업이 끝나셨으니까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서식 누르셔서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래요. 글꼴을 굵게 하시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간색으로 하래요.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셀, 새서식 규칙이라는 조건부 서식을 창을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차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500만원 미만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 조건부 3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4부터 F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누르십니다. 수식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시고 등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체험 코드가 P 또는 S래요. 체험 코드. 체험 코드에 가서 P 또는 S로 시작한대요.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셔서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하나를 추출해가지고 P 또는 S입니까? 라고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합니까? 라는 OR 함수가 필요합니다. OR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요. 체험 코드 첫 번째에 있는 C4를 클릭하되 F4, F4 눌러서 달러 C로 바꿔주시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신 다음 여기서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심표 1 래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값이 P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P와 같습니까? 그 다음 심표 1 그 다음 또는 S라고 했으니까 래프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C4를 선택하신 다음 키보드 기능키 F4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한 글자 심표 1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그 값이 S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C4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와 같거나 또는 C4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와 같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우리는 서식을 누르셔서 서식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뭐라 하겠냐면 배경 색깔을 채울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 아 녹색이 이건가 이건가 헷갈리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오른쪽에 무늬색에 가서 표준색에 갖다 놓으면 얜 녹색이고요. 얘는 연한 녹색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녹색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 그럼 무늬색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색깔명만 확인하시고 우리는 배경색에 오셔서 녹색은 이거야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 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PS, PS 해당한 데이터에 전제 행에 채우기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결과 시트 한 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